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 아이를 안고 줄을 서는 한 여성 그리고 뒤따라온 커플 아이를 낳는 여성이 앞으로 움직이자 커플은 뒤에 바짝 붙어 여성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피해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어루만지고 있고 커플은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달 얼바인 스펙트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 소매치기 커플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같이 대담한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결국 얼바인 경찰국은 해당 화면의 영상을 공개하고 소매치기 커플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수칙을 발표했는데 일단 낯선 사람과의 거리를 둘 것 지갑과 가방의 지퍼는 항상 잠글 것 그리고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지갑을 넣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